오늘 온다는 그년이 다치겠지. 누가 오기로 했어요? VIP가 온단다. 드디어 찾으셨어요? 찾았지. 겁먹고 꽃무늬 뺄 거면서. 비겁한 년. 꽃무늬 뺐다고 누가 그래요? 안 나타났으면 꽃무늬 뺀 거지. 12시 넘었어, 펑크야. 왔잖아요. 무슨 소리야? 12시에 나타났어요. 정확하게. 무슨 말이냐고 묻잖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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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motherland- 무슨 말이냐고 묻지? mucho quadr faktiskt. Anywhere? 한글자막 by 한효정